1.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1기상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보시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보시에게 일러 가로돼 내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오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줄이라 나보시 아합에게 말하되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하께서 거마실지로다 하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탐심과 충성입니다 탐심이냐 충성이냐 오늘 탐심과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탐심을 따라가지 마시고 충성된 자들이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 말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포도원 주인 나보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보시의 포도원이 아합 왕의 궁전 가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합이 나보시의 포도원을 보고 너무 좋았어 그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보시에게 그 포도원을 자기에게 팔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좋은 포도원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고 또 원한다면 포도원의 값을 돈으로 주겠다고까지 합니다 열한기상 21장 1절 2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한기상 2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었냐 이스라엘 사람 나보시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보시에게 일러가로돼 내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오 만일 화비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줄이라 그런데 나보시 뭐라고 합니까 내 열저의 육을 왕에게 주는 것을 요하께서 금하셨다 하며 왕의 제의를 거절합니다 열한기상 21장 3절입니다 열한기상 21장 3절입니다 나보시 아합에게 말하되 내 열저의 육을 왕에게 주기를 요하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렇게 나보시 포도원을 팔 수 없다고 하자 아왕 집으로 돌아와 근심하고 답답하여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열한기상 21장 4절입니다 열한기상 21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보시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육을 함께 줄 수 없담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얼마나 나보시 포도원을 가지고 싶으면 이 왕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 아합의 아내 이세별이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하게 하여 나보시 돌에 맞아 죽게 합니다 나보시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는 거짓 증언을 하게 해서 나보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이 이 포도원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아합의 이 악한 행동을 다 보고 계셨고 엘리야 선자를 보내어 아합과 그 집안이 멸망하게 내리라고 예언을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탐심이냐 중승이냐 첫째는 아합의 탐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개명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개명으로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국기 20장 17절입니다 출애국기 20장 17절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어떤 것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런데 탐심을 계속해서 품고 있으면 결국 범죄하게 됩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바세바를 보고 그를 취하고자 하는 욕심이 들어옵니다 그 욕심을 물리쳐야 되는데 욕심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녀가 누구인지 물어보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우리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3월 하 11장 3절입니다 3월 하 11장 3절입니다 다윗이 보내고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이더니 그는 엘리아메다리오 헬사람 우리 아이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바세바라는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따라 바세바를 취하고자 하는 마음을 물리쳐야 합니다 말씀을 지켜야 할 다윗이 말씀을 따라자 할 때 이런 배가 망신을 당했습니다 남의 집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이 탐심을 물리치지 못했죠 아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요소에게 여리구성을 무너뜨린다면 그 여리구성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여왁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아간이 여리구성의 그 일부를 물질을 탐해서 취했을 때 아이성에서 패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를 물어서 그 원인을 알아내니 제비를 뽑아보니 아간이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간에게 물어보니 신할의 외투 한벌, 은 200세계, 또 50세계의 금등이를 탐내어 숨겼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는 멸망하게 됩니다 요소하 7장 21절입니다 요소하 7장 21절입니다 내가 노락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벌과 은 200세계가 50세계 중에 금등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치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쯤 탐심은 죄를 낳고 그 죄의 결과로 죄앙을 받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오는 이 탐심은 우상숭배,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스에서 3장에서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합니다 위의 것을 따라가라, 즉 말씀을 따라가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복된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나는 그렇지 않아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생각도 못한 수에 섰다면 넘어질 값 조심하여 탐심하는 일에 여러분이 조심하시고 넘어지지 않는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으로 지키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스에서 3장 5절입니다 골로스에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엄난과 부정과 사육과 악한 증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처럼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이 우상숭배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탐심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유읍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하로 율법을 묵사하는 자가 보겠습니다 말씀을 지킬 때 여러분은 아 이게 탐심이다 해답게 되고 탐심이 우리는 물리치는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 기도함으로 물리치게 되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야구부서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야구부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고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욕심이 곧 탐심입니다 야구부서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시험에 들고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이 욕심이 곧 탐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것의 탐심이나 세상의 것을 얻고자 하는 탐심이 있을 때 우리는 시험에 들고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 탐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유혹을 받는 것은 유혹하는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욕심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하는 대상을 물리치기 전에 내 속에 있는 탐심부터 물리치면 이길 수 있다 모든 것이 탐심에서부터 출발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이 탐심이 제의 출발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속에 어떤 탐심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질에 대한 탐심인가 여자에 대한 탐심인가 이웃의 소유물에 대한 탐심 오늘 나보처럼 종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탐심이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강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은 그 강한 부분은 강한 대로 지켜나가시고 약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서 깨어있어서 이 약한 부분을 이겨나갈 때에 아간처럼 아압처럼 다이처럼 주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정말 잘 견디시는 말씀만 따라가는 말씀을 지켜나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탐심 여러분들은 사람에게서도 우리가 탐심을 취해서는 안되겠지만 우리 하나님 편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고백한 이웃드는 모든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그대로 해야 됩니다 주님이 요구하는데도 우리가 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내 것으로 착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는데도 들이지 않을 때는 탐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보시의 충성을 보겠습니다 이 나보시는 쌀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명도 지키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지켰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지키니? 지금 여러분에게 생명을 요구합니까? 아니에요 생명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지켜나는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이 무엇입니까? 욕심을 물리치라 오늘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과 반대되는 일을 물리치라 하나님이 기파하지 않는 일을 물리치라 내 생각을, 내 유익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간 자는 충성된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물질을 따라간 사람은 탐심한 자라고 합니다 우상숭배한 자, 이 우상숭배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겠습니까? 이런 것도 탐심해 가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아니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곳에 성이 있으면 고통도 없고, 슬픈도 없고, 한숨도 없고, 병도 없고 그런 성이 있으면 아마 이 성에 들어가려고 다 애를 쓸 겁니다 여기 성에 들어간 조건이 있다 자격이 있어야 한다면 그 조건을 제시하려고 자격을 얻으려고 얼마나 힘을 쓰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이 있잖아요 여기 없어요 저 천국에 있는데 이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조건을 갖추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자격을 갖추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런데 이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조건을 갖추고 자격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의 성을 바라봅니까? 저 맹시한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 할 성을 생각합니다 이 땅에 그런 성이 있으면 아마 여러분들은 정말 자격을 갖추고 조건을 갖추려고 얼마나 애를 쓰시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다행스럽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맹시한 땅에 있으면 저 맹시한 땅에 들어가는 조건과 자격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조건 자격이 아닙니다 오늘 나보세의 충성입니다 이런 충성된 자는 저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이 영원히 사는 그곳의 성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단난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나보세의 충성 나보세의 충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똑같은 포도원을 두고 한 사람은 탐심을 하고 한 사람은 충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포도원에 탐심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멸망을 받았고 발심을 지킨 나보세는 이 땅에서 생명을 잃었지만 잃은 것이 저주가 아니고 손해가 아니지만 이 생명을 잃은 것 때문에 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영생 없는 복을 얻게 되는 축복자였습니다 나보세의 충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합이 나보세 포도원을 탐며 나보세께 돈을 줄 땐 이거 포도원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보세 이를 거절합니다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합의하면 내가 돈도 주겠다 그런데 역시 거절합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 당시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나보세는 뭐 특별한 지위도 없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왕의 말을 거역한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할 일이죠 그러나 나보세는 아합의 이 요구에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1기상 21장 3절입니다 11기상 21장 3절입니다 나보세 아합에게 말하되 내 열 주의 요구를 왕에게 주기를 여왕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레이 25장 23절입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나그네이므로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보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토지 파는 것을 금하셨기 때문에 왕이라 할지라도 팔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보세는 왕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 당시 왕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근세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왕 자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나보서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보선은 아왕의 말보다도 하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하여 말씀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사정에도 보면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과 그 말씀을 가르치자 가는가 장로와 서기관들이 모여서 사도들을 세워놓고 앞으로는 예수의 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며 사도들을 위협하며 경계하였다고 합니다 즉, 협박을 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유아는 어떻게 말합니까?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너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 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며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유아는 대답하여 가로돼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사도도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들리는 사람의 말보다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의 위협에도 그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예수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너희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너희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너희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너희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 이 말입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지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위협하면 그냥 두려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위협하면 남편이 위협하면 자녀가 부정을 부리면 또 이유가 친척들의 말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 지키지 못하고 두 분 지키지 못하면 정말 큰 일이 났을 때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작은 것부터 지킨 사람은 큰 것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이식 골리아스를 무찌른 그 이유가 매일 양을 지키는 사자에서 양을 지킨 그 믿음으로 골리아도 무너뜨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자그만 그런 위협에도 자꾸 지키지 못하면 이제는 큰 위협에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작은 위협에도 여러분들이 지켜나가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지킨 나보 최후의 돌에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 준다고 했는데 나보수는 복을 받기는 그냥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한계시록 2장에 보면 성령께서 서문화교회 사자에게 앞으로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10일 동안 한란을 받을 것이지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줄이라 개시록 2장 10절입니다 개시록 2장 10절입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야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니 내가 10일 동안 한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줄이라 서문화교회 앞으로 큰 한란이 다가오지만 그때도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죽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복을 주겠다 하지 않으시고 천국에서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나보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맹시한 땅에서 오늘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허락하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 받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일이 무엇인가 저 천국 가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에 맞는 모든 축복의 대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 생명을 지키느냐 말씀을 지키느냐 나보과 같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느 편을 가겠습니까? 생명을 지킬 것입니까? 말씀을 지킬 것입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생명을 지킬 것인가 말씀을 지킬 것인가 얼마나 우리에게 참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할 것인가 기도를 안 할 것인가 이게 무엇입니까? 기도를 안 할 것인가 말씀을 지켜서 기도를 할 것인가 생명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나볏에게 야 너 기도할래? 기도해서 말씀을 지킬래? 기도 안 하고 말씀을 안 지킬래? 이랬다면 나볏이 내가 기도하는 말씀을 지키겠다고 얼마나 수월했겠어 그죠? 나 쉬웠겠어 근데 너 말씀을 지킬래? 생명을 지킬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생명을 지킬래? 말씀을 지키래? 아직 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걸 못 지키면 나중에 생명을 지킬래? 말씀을 지킬래 할 때 여러분이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에 결국 영혼구원 저 천국 가는 자기를 갖추기 위해서 천국 가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켜고 돌이켜고 돌이켜서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나볏의 충성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킨 충성입니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는데 탐을 낸 말씀을 지키지 못한 탐심입니다 말씀을 지킨 나볏의 충성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멜류관을 내게 줄이라 이 생명의 멜류관을 받는데 10일 동안 한란을 받으리라 그러다 네가 그 충성을 말씀을 지키는 것을 생명을 지키는 것을 포기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을 택한 사람은 생명의 멜류관을 줄이라 저 천국이 저 천국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이 되겠습니까? 다이처럼 고미의 입에서 사자의 입에서 양을 끄집어 낸 그 실력이 훈련이 되어서 홀리아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너뜨리는 이 축복자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지킬 것이냐 오늘 이것을 할 것이냐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이 일에서 우리가 이겨야 예수 그리스 이름을 이겨야 나보처는 말씀을 지킴으로 생명을 지키는 편을 택하지 않고 말씀을 지킴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십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지키는 자 복이 있던 오늘 여러분은 어디를 따라가십니까? 탐심을 따라가겠습니까? 충성을 따라가겠습니까? 생명도 지키지 않고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나보처의 충성입니다 이런 재단에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생명도 지키지 않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복된 재단이다 여러분은 그런 복된 영혼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 지금까지 나는 말씀만 따라갔다고 하지만 오늘 또 보면 내가 아 이거 아니었구나 내가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고 말씀을 지킨 게 아니었구나 생각하고 돌이키고 돌이키고 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담대히 설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자들이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런 복된 말씀을 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아니 우리에게 생명을 주겠다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나보처이 자기 생명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지킨 것처럼 너희들도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지키면 모든 것 다 허락하시는 말씀을 지키니까 자자손손 염려 없다는 겁니다 자자손손까지 그 믿음의 계보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왕위가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냥 만왕의 왕이 오시면서 다이색 가면 그냥 영원한 왕위를 개성하는 그런 집안이 되었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계보가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냥 믿음의 계보겠습니까? 어디를 가도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인증하고 칭찬하고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이름으로 세울 이런 막대한 축복 말씀을 지킬 때에 이런 막대한 축복으로 영생 없는 축복까지 다 받아 누리는 그런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말씀을 지키는